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의 학생 여러분 수사국 길망과자 이현승입니다. 여러분 지난 브이로그 퀘스트 이후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그때 벚꽃이 막 필대였는데 여러가지 학습법에 관련된 거 말고 대화를 나누는 퀘스트는 요즘에 계획 중인 거 많지만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행색을 보면 알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이상해졌죠. 마음고생이라기보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뭔가의 단계가 무엇일까? 나은게 하기 위해서 단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 무엇보다 선생님이 요즘에 촬영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수학상 강좌를 촬영하다가 이쪽 이빨이 부서졌는데 지금 이쪽 이빨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말이지 사탕 같은 게 씹어서 씹어보니까 이빨이었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선생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쨌든 브이로그 퀘스트에 굉장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때 선생님이 뭔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선생님 집이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은 아니지만 전동동이라고 하는 밭전자, 농자농자를 쓰는 좀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서 청량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시립대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고 외대도 있고 주변에 조금 더 가면 한양대도 있고 건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아서 집 앞에 있는 대학교를 가보고자 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간 거였는데 마침 좀 신선하게 됐고 쌤 생각에 학생들이 많이 에너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벤트를 좀 하나 더 기획했어요. 뭐냐면 7월 20일에 선생님 메가스터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벤트를 하나 기획하게 된 거야. 성균관대에 대학탐방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려 5명이에요. 처음에는 5명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5명 일단 넘은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벤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선생님과 같이 갈 건데 대학은 선생님이 정한 거거든. 왜 정했냐면 일단 좀 이슈가 되는 학교 이슈가 되는 학교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하나가 캠퍼스 아니니 캠퍼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 길 자체도 이름이 대학로야. 대학로. 대학로야. 맛있는 것도 많고 마로니의 공원도 있죠. 마로니의 공원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대학을 둘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서울대에 사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소재의 대학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안 가본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뭔가에도 환상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뭔가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주고 있더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쇼를 열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사실은 나도 학생 때도 그랬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강을 듣거나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 성인은 성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좀 풀어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학생들은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나라면 나는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선생님이 좀 말끔해질 것 같은데 말끔해진 상태로 일단은 갈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글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명이 선발해서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바나나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들한테 뭘 좀 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괜찮은 상품들은 선생님이 다 제작을 해놔서 그건 없거든. 없고 또 다른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촬영했던 좀 재밌는 캐스트들에 대한 문의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만 좀 스포를 해주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독립사건이거든. 독립사건. 여러분 확률과 통계에서 독립사건이 무엇입니까? PA가 말이지. PA가 엄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엄마가 있든 없든 나는 독립이다. 이게 이제 A, B의 독립상태인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맨날 얘들아 대학 가면 독립해야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립을 좀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선생님만의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날 내가 바로 퀘스트를 찍어서 내가 독립사건을 내가 보여준다. 여러분 대학 가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독립이고 두 번째 될 게 무엇이며 자취방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다음 퀘스트 주제인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기말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학평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쨌든 7월 20일 날 를 향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벤트가 기획되었으니까 새 이벤트 페이지 열려있거든? 거기 클릭해보시고 내용 읽어보신 다음에 뭔가 에너지 좀 받고 싶은 친구들 7월 20일이면 기말고사 끝나가서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때 이제 좀 싱그러운 날씨와 함께 뭔가를 좀 이렇게 가보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6월 학평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 하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